반갑습니다 네이처셀 7월 29일 총평하기 전에 몇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12시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집에서 밤 12시에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 봤어요 찍었던 이유가 많은 분들께서 뭐 이거죠 네이처셀 영상을 왜 계속 올리다가 안올리냐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영상을 안올리던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이거는 따로 전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이 네이처셀이 제가 9천원때부터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9천원부터 추천한 네이처셀 자 이게 49,200원까지 갔구요 수익률이 뭐 400% 이상 갔습니다 유튜브 정보로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채널이 있는가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뭐 뭐 네이처셀 전에도 뭐 그전에 dpc 도 있고 휴마시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뭐 크게 먹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제는 이 종목이 제2의 도약을 해야 됩니다 제2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게 세력 및 단타들이 지금 수급이 꼬이고 있어요 세력 및 단타들의 어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꼬여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체계적으로 정말 진행이 필요하다 에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네이처셀 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어 따라주시고 또 제가 네이처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그래도 강성주주도 많이 나왔고 뭐 배출이 되었고 뭐 저도 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네이처셀 검색을 하시면요 어 조회수로 저만큼 나오는 분들이 없을 거에요 아마 그만큼 제가 어 이 종목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 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니까 수급이 꼬여 버려요 수급도 꼬여 버리고 차라리 강성주주도만 볼 수 있다면 어 상관이 없는데 뭐 단타쟁이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재료와 같이 터뜨려 져야 되는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지금 현재 꼬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어 어 저희 유튜브에 유튜브에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 자 이제 보시면 어 멤버십이 있는데요 여기 가입을 하시면 되요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게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 네이처셀 대응 방안 및 향후 흐름 전개를 이틀 전에 벌써 찍어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벌써 다 찍어 놨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을 극대화 하시려면 전략적인 방송을 봐야 됩니다 그 전 방송은 네이처셀이 정말 좋다 9000원짜리가 정말 이렇게 400% 까지 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며 이제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또한 이 종목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아주 전략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방송을 찍어 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인 분들한테 다 보여 드리며 수급이 꼬여버려서 안됩니다 자 지금도요 어 제 영상 댓글에 단타 치다가 꼬인 애들 막 악플 엄청 해놨습니다 저 보고 계속 웃는데요 단타 치다가 꼬인 애들은 악플을 써놓구요 어 정말 강성 주주들은 정말 고맙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 정말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 정말 고맙다고 자기 몇 천만 원씩 먹었다고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강성 주주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아니 세상에 뭐 단타 치다가 들어와서 물리는 걸 제가 그분들까지 컨트롤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자 이 멤버십 가입했다고 네이처셀 하나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네이처셀 카카오톡방 뭐 하루하루 저희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저희 투자 운영사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이 또 일대일 상담도 해 드리고 여러가지 또 활동을 해 드립니다 보시면 단기 종목 추천도 해 드리고 오늘 그 어떤 종목 등 이런 것도 추천도 해 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뭐 저보고 뭐 삐끼냐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단타 치다 물린 애들이구요 정말 이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한 달에 12만원 멤버십 가입 이거밖에 안 합니다 아니 수익을 1억 내다가 천만원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멤버십 들어와서 네이처셀 향후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제대로 설명도 좀 들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다른 종목도 또 단기 종목도 또 추천도 받으시고 1석 2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9,000원 짜리가 4만원 9,200원 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거라며 이러한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린 거라며 지금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들까지 뭐 단타 치는 애들까지 제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제가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종목들 다른 기타의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제발 네이처셀 다 팔고 수익 내고 나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또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정말 저를 믿고 위너스를 믿고 오실 분들은 제발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정말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받아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저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강선주주님들 따라주세요 어차피 지금 수익 많이 났지 않습니까 더 내야죠 그럼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댓글에 방송 댓글에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 올려놓겠습니다 단타 치다가 물린 애들은 빠이빠이 하시고요 강선주주들만 오시기 바랍니다